저희 제로베이스 오늘 보냈습니다 네, 저희 단체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with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 호환입니다 널 부셔도 널 지켜 Crush me! 무너져도 난 벗고 Crush me! 물 위에 있어냐로 더 아파도 너를 향해 Crush 이제 위안성으로 시작을 해서 원으로 탄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거대한 예쁜 꽃을 피어나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녹여낸 노래들로 앨범을 만든다는 것도 저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나은 퍼포먼스? 그 타이틀에 대한 무게감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모델 순간! 오! 오! 최고의 팀! 최고의 팀! 최고의 팀! 하나, 둘, 셋! 지금의 순간! 아! 아닌데? 아까 누가 지금 이 순간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저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는 아름다운 순간이 아닌가 뭐 어느 장소든 저희는 어디를 가든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자, 그러면은 모든 순간으로 제가 한번 다시 딱 하나, 둘, 셋! 모든 순간! 오! 오! 최고의 팀! 최고의 팀! 타임 투 샤인! 오늘의 소름 돋았어 와! 타임 투 샤인! 괴물 신인입니다 괴물 신인입니다 오! 슈퍼스타 아! 비주얼! 에프트 비주얼! 아니야! 처음 들어보는다 괴물 신인이자 성장형 그룹? 이런 소식을 좀 얻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유우 데뷔곡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데뷔곡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2집 앨범 때도 밀리언셀러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앨범에서 멜팅 포인트라는 앨범 안에 있는 타이틀곡인 크러쉬 가시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은 이제 저희를 응원해주고 저에게 힘을 줬던 저희 제로즈 분들께 이제 우리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강렬한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더 뜨거운 퍼포먼스로 저희 데뷔 앨범과 좀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이거 갈리네 어머 이거 차 비슷하네 파트 타임이 나눠져있어요 파트 타임이 있어도 확실할 것 같아요 오전에는 매트, 점심엔 유진 중국의 패드, 저녁엔 황빈 이렇게 서로 건들면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누진즈 선배님의 춤 알아요? 이거? 슈퍼샤인러? 제가 그 기억나요? 클릭 라이크 노래도 같이 클릭 라이크, 클릭 라이크, 우웅에크 스마일 우웅에크 스마일 이런 식으로 샵에서 뭐 그런 거 하고 재밌어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개인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멤버는? 매력 부자죠 PD님을 웃기는 것도 개인기니까 그 대사로 한번 PD님을 웃겨봅시다 PD님 뭐 하겠노? 소극이 사무겠지? 다음 거 진행할게요 뒤에서 한번 뽑고 싶으세요? 리키가 한번 해보시죠 리키 손 들어봐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면 이 멤버를 울어 살아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테레 형의 보컬을 갖고 태어나고 싶어 야, 지금 너처럼 인트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규신이 음색도 맘 맞잖아 지금 열심히 연습한 결과야 맞아, 나는 노래 잘 못했었어 네? 진짜요 진짜요? 노력파 노력형 천재 저는 원래 유진이었는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지웅이 형으로 확실한 거죠? 잘생긴 사람 두 명이죠 저희 인블룸 했을 때 두 사람이 얼굴을 뿌시는 파트가 있어요 맞아, 맞아 뭘 안 해 둘 얼굴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맞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아, 여기에 대해서 테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분 좋았죠? 네, 너무 기분 좋고 잘생겼다면 들어도 언제나 좋네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 이상해 그냥 정답 그거 다 가까이 누나 너무 예뻐 아! 부모님 부모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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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긴 하네 아!